들어가보도록 하죠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여기가? 뭐 어디로 가야되지? 아 저기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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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못했어요. 올라갔어야 되는데 부셨어. 어쩌지? 아이고.. 아이오씨 올라가야되는데 뿌셨어 아아 나이씨 정말 조심해야겠는데 은신은 잠잇게임하는것처럼 조심해가야될거같은데 천천히 어어어어어어 키를 잘못 눌렀어요 처형을 하는 키를 눌렀어야되는데 그냥 공격하는 키를 눌렀어어어 아 난 계속 살아나지 아 나 계속 살아나 생각해보니까 나 몽키잖아 나 계속 살아나 하하하하하하 내가 죽는게 죽는게 아니야 난 현세 얜 현실세계에서는 무적이죠 그죠? 아 나는 계속 죽어서 새로 시작하는건줄 알았는데 자꾸 계속 뭐 변하지 않아 있는거야 driving there wasn't here you don't need eyes to have vision that's why we're all blind only when we're blind can we see the dark god oh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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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자 쭉쭉쭉 어? 나 있는 데 갔다? 어? 나 저기 있다 빠이브라스님 와서오세요 어?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제키에게 도달할 길을 찾아라 한바퀴 또 돌아가야... 돌아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이치 뒤돌아가야 되는데 아 저렇게 보고있으면 가기가 너무 힘들잖아 자 어 아유 진짜 너 뒤만 돌아봐서 그냥 내 손톱으로 이렇게 해줄거야 내 손톱이 좀 길거든 어 유물이다 내가 못 먹어요 오오 이걸 따라가야 돼 지금 야 저기 뭐야 저기 점프에서 올라갈수있나 어 점프에서 못 올라가는거 같은데 오케이 난 죽어도 돼 죽어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못가네 아 여기 가는게 있다 아 아 땡굴다 오케이 이 녀석이 차기 그건가봐요 다크니스 후보자 다크니스 후보자 오 나 다크니스 후보자 오 나 다크랜스 빼..끝났어 숙주가 될 시간이다 좀만 기다려 어 넌 넌 죽이자 어차피 얘네들 나오면서 다 죽여야 될 것 같애 내가 아 근데 나 다크랜스 뺏겨가지고 이제 다크랜스 뺏겨가지고 빛 맞아도 괜찮은거 아닌가 이제 오 같이 죽었네 자 내려가구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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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랜스 뺏겨 됐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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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크네스 안에 그 영혼이 정신이 갇혀있다는걸 알고나서부터는 되게 자크네스에 집착하고 있죠 어 비스도 괜찮아요 이제 이쪽으로 못가나? 오케이 어? 아버지 야아 답에 시가다 아 유무 있는데 지금 못집어요 자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됐다 일단 이걸 들어야 되나봐요 어떻게 들어 야 이거 들어봐 왜 안놀리냐 아 됐다 아 됐다 오케이 유물도 먹었구요 지금 총알이 아 됐지 나야 나 알잖아 나 알잖아 나야 이거 야 찍어 야 찍어 어 다크니스가 이제 몸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오오오오오! 야, 그거 해도 이제 소용없어 나 근데 에너지 채울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야 파워는 진짜 쎄다 어 파워는 어딜 맞든 그 원샷 온킬인데 자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대신 와 파워 진짜 쎄다 어 파워는 장난 아니다 야 이 정도 거리에서 샷건이 저렇게 될 정도면은 되게 산탐 폭이 좁은 샷건이란 소리거든 와 한방에 죽어 갑옷 옆에 있던거 다 뻗겨지고 한방에 죽어 그죠? 어딜 맞추든 그럼 파워가 겁나게 쎄다 그쵸? 대신 에너지 채울 수 있는 수단이 없네 빛도 괜찮구요 에너지 채울 수 있는 오오오 뭐야 쪼끔밖에 안좋네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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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한테 다크리스 이제 다크 어? 아닌데? 성태가 틀린데? 내 견적 거냐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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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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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 경사 screenshots 어디야? 오comاد 쟤 곤중도 쓴다 아잉 이쁜덜 이쁜덜 근데 곤충도 쓰네요 우와 반 곤충도 써 곤충도 써 근데 곤충은 데미지가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시야를 갈릴 뿐이죠 오오 önemli 빨리 재난좋어 오오 이게 몇발... 다섯발 들어가는건가? 어디야 자 저 곤충 쓰고 도망가는거 봐 근데 나는 상관없죠 컴퓨터한테는 오오오 오케이 다크네스를 흡수한다 오 다시 생겼어 자 총알 좀 총알이 안먹은게 몇개 있는데 오오오 아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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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총이 정말 좋아 이 총 진짜 진짜 좋아 장난아니야 야 진짜 뭐 애들 잔생했는데 한방이 빵빵빵 다 죽어버리는데 대박이지 권총은 또 권총 나름대로 쓸때 쓸만하죠 근데 이 총도 좋긴한데 확실히 저 총이 좋다 샷건이 좋다 거리도 그렇게 보통 쓸만한 거리고요 보통 샷건은 엄청 너무 짧아가지고 잘 못쓰는데 겨울 어느정도 거리도 돼요 한 한 이정도에서도 맞죠 이정도에서 저 문정도는 맞아요 정확하게 원래 보통 샷건은 이정도 가야되거든 이게 다크네스 이거 잡는게 중거리 중거리에요 중거리에요 오우 수윽 아아... 시작건! 발사 후 다음탄을 더 빨리 쏠 수 있 Mut 가자 어허 어디야? 어디서 쏜거야? 이야아 원샷 넌킬 내 총알 총알 먹어야 심자 심자 좀 먹고 어허 어어ㅡ 성금탄 이제 비숨 조 congress해야죠 어디서 쏜거야? 저렇게 멍거린에 안 맞을 것 같은데? 다리 원샷 맞긴 맞는데 원샷 아니 뭐야 맞긴.. 맞는게 어디야 맞는게 야 이렇게 멍거린데도 샷건이 맞아 물론 뭐.. 3방향사 되긴 하지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뭔 말 했더니 블랙홀이었어 이씨 아 아 아 야 역시 너는 빨리 안 너는 한 번에 안 죽은구나 승장 봤어요 너 너 너 너 난 너 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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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일로와 이 샷건 이거 맞아볼래? 야오..이 장난 아니야 이 샷건이 진짜 손잡이 뭐야? 코브라? 데저트 이글.. 아.. 뭐 총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죠 솔직히 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그냥 지나가는 수 밖에 없네요 그냥 지나가는 수 밖에 없네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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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또 뭐야 뭐 뭐 필요없어요 야 야 야 자 심장 먹구요 야 야 야 야 대박 야 대박 진짜 총이 너 너 얘도 세방이에요 어디야 퉁 퉁 퉁 퉁 여기서는 뭐 말이 필요없어 말이 필요없는 총이야 그럼 총알이 너무 모자라겠네 오오 자 총알을 바꾼구요 너도 총알을 바꾸고 오오 어어 샷건 아까 샷건 이거 어 아 이것도 있는데 총알 히트맨처럼 탄환량이 증가한다 이거랄까 이거랄까 장탄수가 증가한다 이거 하자 쪼끔만 점수 쪼끔만 더 했으면 좋았을텐데 어어 쪼끔만 더 했을까요 어디에로 가야 돼? 디디 댄 Bottom 음.... 쏴 볼까 쟤가 순간이동 할 수 있어 저게 대를 이어서 계속 전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우 나는 순간이동같은거 못해 저 녀석이랑 싸우는거 아닌가 보다 자 잠시만요